하스 스톤은 핵이 없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생이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당황하지 말고 독수리 뿔 장군. 그걸 기다립니다. 그러면 독수리 뿔 장군이 나왔다면 내 말대로 그대로 누구나 야생을 쉽게 치고 난투를 써줘. 여기서 살아남는 건 신병 아니면 전데 아마 신병이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 마이크가 그랬어요. 신병이 살아남는다고. 러그달 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하... 그러시는게 나왔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그림자 일격을 뽑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그어주고 한번 가져와요. 기적과 같이 영능을 누르면 아마 1, 1짜리가 튀어나올다고. 아, 마이크는 좋았다. 물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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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그uspatti는 저는 죽는다. 완벽했어.